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경리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해동여관의 미나 네, 토지의 작가님으로 유명하신 박경리 작가님의 단편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해동여관의 미나 파란 바다를 둥그스름하게 아는 산기슬개 깨끗한 주택들이 산지하고 있는 비읍은 어항이기보다 조용한 피서지에 알맞는 고장이다. 산을 무너뜨려 바다의 일부분을 메운 그 벌판에 못 미쳐 낡은 2층 건물이 하나 우뚝 서 있는데 그것은 십여 년 동안이나 꾸준히 경영되어온 해동여관이다. 쓸쓸한 뒷거리를 바라보고 매립지인 벌판을 뒤로하여 자리잡은 이 여관의 여주인 김재수는 사십이 넘도록 아이를 생산한 일이 없는 여인이다. 간밤에는 거센 비바람이 잠을 못 이루게 창문을 두들기더니 성당에 종이 울릴 무렵에서 잠잠하게 가라앉은 모양이다. 창살 사이로 뿌연 아침이 서리기 시작한다. 김씨는 몸을 들치며 잠을 청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벌써 박서방이 일어난 모양으로 부엌에서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들려오고 그릇을 물통에다 집어던지는 소리도 들려온다. 온, 바람도 극성맞지. 어디로 날아갔담? 박서방의 시부렁거리는 소리 두부장수가 흔들며 지나가는 방울소리 김씨는 이제 잠자기는 다 글렀다 생각하며 천장을 멍하니 바라본다. 빌어먹을 자식 삼촌 숙모의 응공도 모르고 형무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조카 아들에게 대한 한탄이다. 이십여 년 전의 일이다. 김씨가 현 남편인 최만호씨한테 시집을 왔을 때 시숙이 졸지에 돌아가고 이태후 동서마저 아들 형제를 남겨둔 채 어떤 사나이를 따라 종적을 감추었던 것이다. 김씨는 자기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대신 조카 아들을 정성껏 길렀다. 그리하여 큰 조카는 지금 살림을 나가서 그럭저럭 살지만 작은 조카는 장가를 들였는데도 바에 여급한테 미쳐 다니더니 끝내 그 계집 하나를 다른 사내하고 겨누다가 살생까지 하고 형무소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다. 영감을 말하면 젊은 날로부터 이날까지 그야말로 바람잘날이 없었다. 그 원인은 자식을 보지 못한 데 있는 것 같았으나 실상 결함은 마누라한테 있다기보다 최만호씨 자신에게 있는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최만호씨가 관계해온 여자는 작은 댁 말고도 수십 명을 헤아리며 심지어 해동여관에 고용된 식모 적객부 할 것 없이 최만호씨가 손을 대지 않은 여자는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여자도 최만호씨의 자식을 낳아본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최만호씨는 집안 처리를 잘 해나갔고 아무리 다른 여자한테 빠져도 큰마누라는 큰마누라로서 끔찍히 대접했다. 김씨 역시 이런 남편의 바람도 습성화되어 일체 거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빌어먹을 자식 지가 사서 하는 고생이지 숙모 삼촌인들 어떻게 해 김씨는 돌아 눕는다. 머슴인 박서방은 무엇을 바람에 날려보냈단 말인지 부엉 문을 털거덕거리며 열어제치고 연방 중얼중얼 시부렁거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벼랑간 김씨가 누워있는 방 앞으로 박서방이 뛰어온다. 그리고 숨이 껄떡 넘어가는 소리로 김씨는 언제나 호들갑스런 박서방의 버릇을 아는지라 왜 그래 새벽부터 왜 이리 야단이야 애가 애가 있어요 애가요 뭐 애라고 김씨는 애라는 바람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두르고 방문을 열어보았다. 빨리 나오시라니까 애가 있어요 애가 김씨는 서두르는 박서방 뒤를 따라 나간다. 광에 지붕을 덮은 함석이 바람에 날아갔기에 그걸 찾으러 나갔더니 글쎄 애가 처마 밑에서 자고 있잖아요. 개구멍 바지로구나 간밤에 비바람에 죽진 않았을까 모진 년도 다 있지 하필이면 이런 날씨 아이를 버리다니 김씨는 옷걸음을 여미며 박서방 뒤를 따라 아이가 있다는 곳까지 갔다. 그러나 그는 저억이 놀랬다. 이거 큰애 아니야? 난 또 갓난애인 줄 알았지. 어때요? 예쁘죠? 잘생겼죠? 아이는 세상 모르게 잠이 들어 있었다. 본씨는 좋은 옷을 입었던 모양이나 지금은 형편없이 옷이 낡아 있었고 게다가 허벅지가 모조리 드러날 지경으로 찢어진 대로다. 신발을 벗은 보드라운 발바닥에는 무엇에 찔렸는지 피가 베어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얼굴은 해맑았고 긴 속눈썹이 깊은 그늘을 지워주고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보통 아이는 아니다. 마치 마치 길을 잘못 뜬 천사가 피곤에 지쳐 잠시 나래를 젖고 잠들은 것 같았다. 김씨는 아이를 흔들어 깨웠다. 아이는 눈을 말끔히 뜨더니 김씨를 빠니 쳐다본다. 호수처럼 맑은 눈이다. 에게게 이게 양자 아니야? 박서방이 호들갑을 떨면서 눈을 까디줍는다. 김씨도 아이를 안아 일으켜 조심스럽게 살펴본다. 공주 아이구먼 양공주의 아이란 말이다. 너 어디서 왔니? 아이는 멍하니 쳐다볼 뿐이다. 너 이름이 뭐지? 미나 엄마는? 저기 아이는 벼랑간 엄마 생각이 났는지 울상을 하며 바다 쪽을 가리킨다. 박서방과 김씨가 동시에 돌아본다. 그러나 그곳은 바다였다. 간밤에 폭풍을 잊은 듯 잔잔한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는 바다에 방금 아침 해가 솟아나고 있었으며 갈매기가 떼를 지어 날라다. 몇 살이지? 아이는 다섯 손가락을 펴보이고 또 한 손가락을 덧붙였다. 여섯 살이구먼. 해동여관에 아이가 하나 떠들어온 날의 오후였다. 바다에서 젊은 여자의 시체가 하나 떠밀려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졌다. 김씨와 여관의 유숙한 손님들은 모두 아이의 어머니일 것이란 단정을 내렸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박서방은 해구 해구 살고 볼 일이지 그놈의 팔자도 기박하군. 그렇게 말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간 박서방은 도마를 두들긴다. 그리고 아리랑 타령을 한다. 왜 생겼냐 왜 생겼냐 왜 생겼냐 왜 생겼냐 왜 생겼냐 오만 간장 녹이려고 너 생겨났냐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지리시리랑 또 지랄하네 어젯밤에 술이 아직 덜 깼나 김씨가 내다보며 나무란다. 아주머니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생겼냔 말입니다. 오만 간장 녹히려고 그게 생겼지. 잔말 말고 일이나 해. 예 분부대로 하겠소이다. 박서방은 도마 위에 그득히 놓인 쇠고기를 썰기 시작한다. 야 이첨지 좀 봐라 내가 갓나 새끼 때문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말짱 썩은 고기만 두고 갔다 이첨지 내일 오기만 해봐라 주리를 틀어줄 테니 박서방이 혼자서 중얼중얼 시부렁거리고 있는데 조카며느리가 빈 그릇을 가지고 들어왔다. 볼이 불구스름한 여자는 곱게 생긴 편이다. 얍삭하게 찢어진 눈꼬리가 좀 위로 치올라 매몰스럽게 보인다. 남편 없는 시집살이도 한탄인데 시숙모인 김씨는 며느리 얼굴에 도화살이 쪄서 팔자가 사납다고 빈정거렸다. 하긴 며느리의 성격도 나쁘기는 했지만 웬 또 갈보새끼는 데려와서 야단이람? 목소리도 얼굴에 못지않게 냉랭했다. 왜요? 당신들의 부우가 적어질까 걱정이요? 박서방이 핀잔을 주는데 며느리는 가만히 눈만 흘기고 나가버린다. 박서방은 쇠고기를 다지면서 여전히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박서방은 사십이 넘는 노총각이다. 안주인인 김씨하고 거의 동년배나 된다. 그리고 그가 해동여관에 머슴사리를 한지도 그럭저럭 십여 년이 지나간 셈이다. 사람 좋고 부지런하고 음식 솜씨도 있어 두루 써먹는 일꾼인 것이다. 그러나 술이 과한 것이 하나 탈이다. 그 술 때문에 단돈 시판 모은 것이라고는 없었고 색시도 마련하지 못한 채 남의 집의 머슴사리로 사십줄에 들어선 것이다. 안주인 김씨는 박서방의 마음이 착할 뿐만 아니라 해동여관에 십 년 동안이나 종사해온 일을 생각해서라도 그한테 적당한 짝을 지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박서방은 그때마다 싫다고 했다. 그래서 해동여관에 단골손님이나 몇 년을 두고 물건을 대어주는 장사꾼들이 박서방을 병신이라고 놀려준다. 그러나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안주인이 지어준 옷을 입고 돈냥이나 조끼 주머니 속에 밀어놓고 나가선 작부들과 신나게 노는 폼을 보아서 병신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는 술에 몹시 취하면 곧잘 사모간대 한 번 못 쓴 내 팔자야 내 신세야 하고 제법 눈물까지 흘리며 운다. 그 꼴이 웃으면서도 안주인 김씨는 박서방이 불쌍해지는 것이었다. 해가 질 무렵에 여관의 바깥주인 최만호씨가 나타났다. 작은 집에서 오는 길이다. 카이점 수염에다 도 없는 안경을 쓰고 스틱을 흔들며 들어온 모습은 개화 바람이 불던 시절의 근엄한 신사 타입이다. 안주인 김씨는 남편을 보자 불이 났게 일어서면서 여보 아이가 하나 들어왔구려 어? 아이라니? 들어와 보시기나 해요. 이거 웬 아인고? 마누라가 설명을 하자 최만호씨는 고개짓을 하며 아이를 바라본다. 아이는 최만호씨의 치올라간 수염이 무서웠는지 뒷걸음을 친다. 하가 너 이름이 뭐지? 미나 생김새보다 훨씬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미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몇 살이지? 아이는 아침처럼 손가락을 다섯 개 펴보이고 또 한 손가락을 덧붙인다. 여섯 살이구먼. 너 너 그럼 저 엄마하고 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래? 아이는 말이 없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남편의 기분이 좋은 것에 우선 안심이 된다. 원체의 바람을 피우면서도 성미가 불같아서 집에 들기만 하면 조카며느리 일꾼 할 것 없이 숨도 크게 못 쉰다. 그러나 아이가 없는 탓인지 길거리에서 본 남의 아이들한테는 퍽이나 다정스리 구는 일면이 있었다. 거 보기 싫구먼 옷이나 사다 갈아입히구려. 고거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쨌든 좋아. 서양 것이건 동양 것이건 상관있나? 어차피 우리가 낳지 못한 남의 자식이 빠에야. 최만호 씨는 아이의 핏줄에 대하여는 아무 관심도 흥미도 없는 모양이었다. 얼마 후 아이는 최만호 씨의 딸로 입적이 되었다. 이름은 아이의 말대로 미나라는 음을 따서 최미나 어디서 어찌 헤매어왔는가 그런 뜻의 이름이다. 해동여관 금방에 대서방을 차려놓고 대서도 하고 도장도 파는 황주사라는 중년 사내가 있었다. 살짝 공보에다 키가 후리후리 크고 머리는 곱슬머리다. 미나는 황주사가 무섭다. 미나가 처음 오던 날도 황주사는 토종도 아닌 그것을 무슨 맛에 기르느냐고 했던 것이다. 아무튼 저 양코쟁이는 폭이 터졌어. 이런 집에 굴러들었으니 그러나 아주머니 입장 곤란하겠소 곤란해요 양코쟁이 하고 언제 정이 들었냐고 하지 않겠소 아이고 사람도 추접스러워 안주인 김씨는 얼굴을 찌푸린다. 황주사는 마침 지나가는 이 집 조카며느리의 뒷모습에 눈을 박으며 생 과부들한테 이제 아쉽지 않은 놀이개가 하나 생겼군 황주사도 입이 나빠 어서 가서 도장이나 파구려 해장값이나 벌어야지 네네 알겠소이다 최연감이 돌아와서 깡짜부릴까 봐 어차 그러고 보니 영감장이가 들어올 시간도 대시다구려 누가 곰보 딱지한테 깡짜를 부려 이렇게 황주사는 무관하게 농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 만큼 할 일 없이 매일 해동여간에 나타나 잡담을 늘어놓기 일수다 그러나 미나가 황주사를 무서워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양코쟁이라고 놀려주는 때문이기보다 엄마가 없을 때 미나를 잡아가서 다리 밑에 무운둥이한테 팔아야지 하던 그 말 때문이다 한여름 동안 거의 매일처럼 비가 내렸다 비 때문에 해동여간은 예년에 비해 경기가 좋지 못했다 조카 며느리는 미나가 들어와서 재수가 없다고 은근히 불을 질렀지만 박서방은 하나님 조화를 왜 사람한테 밀어붙이느냐고 며느리의 말을 가로막았다 안주인 김씨는 장독대 옆에 한 그루 서 있는 오동나무를 바라보다가 하 속상해 그렇게 말하고는 참외를 깎아 윗머리를 잘라서 미나에게 주었고 미나가 만나게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미나는 안주인 김씨가 좋았다 늙어서 잔주름이 덜어 잡힌 얼굴이었으나 시원스런 눈이 미나를 바라볼 때 미나는 기분이 좋은 것이다 안주인 다음에는 최만호씨가 좋았다 좀 겁이 나기는 해도 가끔 집에 와서 자는 날이면 뭔지 모르게 흐뭇하고 즐겁다 물론 박서방도 좋았다 박서방은 최만호씨나 김씨보다 만만하고 얼마든지 때를 쓸 수 있어 좋았다 미나는 심심하면 부엌으로 뛰어가서 박서방하고 장난을 친다 박서방 박서방은 말이야 꼭 이 새우 같아 저녁 반찬에 쓰일 크다만 새우를 가리키며 미나는 말했다 박서방은 일부러 눈을 불아리며 뭐? 내가 새우 같다고? 나 아직 허리는 안 구부러졌다 기지배야 건들 눈이 까맣게 작잖아 그리고 말이야 얼굴이 빨갛고 길잖아 그리고 또 말이야 수염이 있고 박서방은 껄껄 웃는다 요 깍쟁이가 박서방은 언제나 머리에 수건을 말아올려 마치 인도사람이 터번을 감아올린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밑에 길쭉스름하고 불구려한 얼굴에 까뭇한 작은 눈이 붙어 있어 아닌 게 아니라 미나의 말처럼 새우 같은 인상이다 미나야 너 엄마 알겠니? 까불고 놀던 미나는 박서방의 말에 갑자기 얼굴이 벌개진다 그리고는 무한한 듯 이유 없이 박서방의 등어리를 두들기며 운다 음 말은 안 해도 어미 생각은 하는구나 무심히 물어본 박서방은 가슴이 아팠다 통 어미 생각을 하지 않는 기색이기에 물어본 것이나 어린 가슴에 아직도 어미 생각이 맺혀있는 것을 박서방은 느꼈다 그 후 박서방은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입학해내지 않았다 미나는 다음에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안주인 김씨는 곰상스럽게 술을 놓은 양복을 미나에게 입혀주었고 체만호씨는 란도세를 사다 주었다 박서방은 신이 나서 미나를 자전거에 실어 학교까지 데려다주곤 했다 미나야 아저씨 허리 꼭 잡아라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응 비가 내리는 날이면 미나는 빨간 우비를 입고 박서방을 따라 학교에 갔다 운동회 때도 박서방은 자전거에 음식을 잔뜩 실어다 날랐고 온 집안 식구가 운동장에 다 나와서 미나가 뛸 적에는 응원을 했다 이와 같이 귀염을 받았으나 미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싫었다 사내애들이 놀려주는 때문이다 양코 양양 양코 미나는 그럴 적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운다 울면서 우리 박서방한테 일러줄 테야 하며 집으로 뛰어오는 것이었다 미나는 집에서 노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올케 언니를 되도록 피해서 논다 올케 언니는 엄마가 없는 구석에서 갈보 새끼는 뭐 때문에 데려왔담 하며 쥐어받기도 하고 꼬집기도 한다 그럭저럭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을 때 해동여관에는 흉사가 하나 생겼다 그것은 살림을 나간 이 집 큰 조카 아들의 아내가 죽은 일이다 그리고 어미를 잃은 두 살난 아기를 안주인 김씨는 울면서 안고 왔던 것이다 아기가 온 뒤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다 미나는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아기 아버지가 와서 엄마하고 말다툼하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그들의 말다툼은 미나에 관한 것이다 미나는 전에 그 아기 아버지를 몇 번 본 일이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오빠한테 인사를 하라 했기에 미나가 절을 했더니 그 아기 아버지는 본체만체 하는 것이었다 그때 몹시 슬펐던 기억을 미나는 잊지 않고 있었다 고아원에나 보내세요 나중에 커도 걱정이에요 하필이면 양갈보색기를 기를 필요가 어딨어요 글쎄 그것도 다 염분이니 할 수 있나 이제 정도 들었고 아마 그럴 수 야 있겠니 숙모님 생각이 좀 이상하셔 별침이에요 별침이 전 지하하고 같이 자란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어요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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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거라 그것도 인생인데 가엾지 않니 숙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혈통인지 어떻게 알아요 괜히 다 키워 골치 아르시지 말고요 미나 엄마는 미나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아기 아버지는 몹시 불쾌한 듯 후다닥 일어서서 밖에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미나를 감싸주던 엄마도 차츰차츰 병약한 아기한테로 애정이 옮겨져갔다. 미나는 뒷전에 밀려나와 외롭게 놀았다. 이와 같이 주인이 미나한테 무관심하게 되니 자연히 집안 사람이나 손님들까지도 미나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특히 조카며느리의 천대는 심해졌다. 이제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라도 미나를 데리러 학교에 오는 사람은 없었다. 박서방만은 언제나 미나를 감싸주었으나 안주인의 눈치가 고여 미나를 데리러 학교에 갈 수 없었던 것이다. 봄이 왔다. 미나가 해동여관에 와서 여덟 살이 된 봄이었다. 그러니까 삼년이 접어든 셈이다. 겨우 내내 앓던 아기는 타박타박 걷기 시작했다. 미나는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모두 차지한 것이 부럽고 미웠다. 그러나 엄마가 없고 아기가 혼자 놀 때 미나는 아기를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아기는 미나한테는 오려고 하지 않았다. 발버둥을 치며 할머니만을 찾았다. 미나는 그것이 슬프고 괘씸했다. 미나는 그럴 때면 슬그머니 부엌에 가서 박서방한테 누룽지를 얻어가지고 밖에 나간다. 가는 곳은 의뢰 덕순 내 집이다. 덕순아 안 놀아? 덕순이는 미나가 들고 있는 누룽갱이를 보고 난 뒤 비로소 소꿉장난감을 싸가지고 쪼르르 나온다. 그들이 가는 곳은 벌판을 지난 모래밭인 것이다. 모래밭에서 모래집을 짓고 벌판에서 뽑아온 풀포기와 새카맣게 익은 먹가리, 누룽갱이를 양식을 삼아 소꿉장난을 한다. 그러나 그것에도 지치면 그들은 돌을 주워와 콩집기도 했다. 그러나 미나가 콩집기에 이기거나 모래집이 덕순의 것보다 더 잘 만들어지면 의뢰 덕순은 심수를 부렸다. 그리고 미나를 왈칵 밀어버리면서 싸움을 건다. 양코쟁이! 덕순은 눈을 까짓고 혀를 내어밀고 미나한테 약을 올려준다. 그리고 소꿉살던 살림을 모조리 치마폭에 싸가지고 혼자 가버리는 것이었다. 미나는 울고 집에 혼자 돌아온다. 또 울고 오니? 아이도 청승스럽게 밤낮 울기만 해. 김씨는 옛날처럼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았다. 그저 귀찮다는 듯 짜증을 부린다. 그리고 이내 아기한테 정신이 팔려 미나가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지아, 우리 지아는 예쁘지? 할머니 하고 불러봐. 아기는 혀 꼬부라진 말로 어머니 옳지 아유 착해 미나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손가락을 입에 물고 그들을 바라보다가 할 수 없이 부엌에 박서방을 찾아간다. 그 놈 기집애가 또 미나를 건드렸구나. 이제 그 기집애한테 가지마. 망할 기집애 같으니라고. 누룽갱이만 훔쳐먹고 아임 꼭 울려보낸단 말이야. 박서방이 그렇게 화를 내면 미나는 처음으로 위안을 받는다. 박서방은 뗏물이 쪼르르 흐르는 앞치마로 미나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나 미나는 다음 날이면 또 박서방한테 누룽갱이를 얻어가지고 덕순이를 찾아간다. 그러나 역시 돌아올 때는 울고 온다. 얼굴에는 덕순이한테 핥힌 핏자국이 길게 나 있었다. 그러나 박서방만이 칼로 도마를 치면서 뻘겋게 화를 냈을 뿐 집안사람은 모두 다 무관심이었다. 저녁 때 집에 들린 최만호 씨만은 미나의 얼굴에 난 상처를 눈여겨보고 왜 그랬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이제 나가 놀면 못 쓴다고 하면서 호떡을 사주는 것이었다. 그래도 최어른이 제일이라니까. 아엄 제일이고 말고 온 여자들의 마음들이란 얍삽하고 편덕스럽고. 박서방은 최만호 씨의 미나에 대한 관심이 고마웠다. 그래서 그것 보란 듯 기분이 좋아 아리랑 타령을 부르는 것이었다. 미나에게 못되게 굴던 덕순이도 그 뒤 이사를 가버렸다. 덕순이는 미나한테는 악우였었지만 그래도 그가 없어지니 아쉽고 쓸쓸했다. 그럴수록 미나에게 있어서 악의 존재는 귀중하다. 김 씨가 장에 가거나 혹은 볼일이 있어 밖에 나가고 없을 때 아기는 미나한테 와서 논다. 이럴 때 미나는 악의 전부를 차지한 것 같은 기분이 되어 여간 기쁘지 않다. 아줌마, 쯔띠 뽀뽀 가지, 어? 미나는 고사리밥같이 연한 악의 손가락을 살며시 물어보며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다. 지야, 2층에 가자. 미나는 악의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간다. 한낮이라 유숙한 손님들도 다 밖에 나가고 2층은 괴개했다. 맨 끝머리 방에는 손님도 들지 않았었고 또 그곳 뒤 창에서는 바다가 보였다. 미나는 악의를 데리고 그 방에 가서 노는 것이다. 노래도 불러주고 짝짝꿍도 해준다. 그러나 악의는 얼마 가지 않아 아래층으로 내려가자고 칭얼거린다. 그럼 몰라. 너 혼자 가. 일종의 위협이다. 악의는 층계를 올라는 오지만 혼자 내려갈 줄은 모른다. 아줌마, 헝? 악의는 미나의 목을 꽉 안고 운다. 악의 손, 팔, 눈물이 푹 솟을 것 같은 감미로운 악의의 접촉. 그래, 가. 가자. 그러나 층계까지 온 미나는 다시 지야, 나는 혼자 간다. 달라붙는 악의를 떼어놓고 미나는 혼자 서너 발자국 내려섰다. 악의는 불에 댄 것처럼 울어댔다. 미나가 황급히 뛰어가서 아기를 안으면 악의는 전신을 내말끼며 찰싹 달라붙는다. 가슴이 할닥할닥 뛰고 있었다. 그 가슴의 움직임이 미나의 가슴 속에 흐르는 물처럼 흘러들어온다. 달콤한 우유 냄새가 섞인 입김도 얼굴에 서려온다. 어이, 가엾소라. 우리 지아를 누가 그랬어? 김 씨의 말투를 흉내내어 힘껏 껴안아준다. 보드라운 촉감. 미나는 이 순간만은 외롭지 않았다. 이러한 미나의 심각한 장난은 여러 번 되풀이 되었다. 그러나 아기는 아래층에 내려오기만 하면 미나의 것이 아니다. 할머니한테 달려가버리고 미나 따위는 아예 모르는 척했다. 그런 꼴을 당하면 미나는 자기의 귀중한 보물을 빼앗긴 듯했다. 김 씨가 미웠고 아기가 원망스러웠다. 어느 날 미나가 학교에 갔다 왔을 때 아기는 없었다. 부엌으로 뛰어가서 지아, 어디 갔어? 그리고 엄만? 박서방은 무엇에 화가 났는지 얼굴을 뿌루퉁한 채 절에 갔단다. 아기에게 복 많이 줍시사고 불공 드리러 갔단다. 아기가 오기 전에는 언제나 미나를 절에 데리고 갔던 김 씨였다. 그러나 요즘하게는 늘 아기만 데리고 간다. 미나는 공연히 박서방의 앞치마를 잡아 뜯으며 눈에 눈물이 글썽해진다. 미나는 혼자 밖에 나섰다. 벌판을 지나 모래밭으로 갈 참이다. 벌판에는 전부터 사무소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 벽돌을 만드는 일꾼들과 사무소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그리고 모래나 양회를 실은 우마차가 오고 벽돌을 실은 우마차가 가기도 한다. 그 사무소 뒷편에는 말똥이 쌓여 있고 그곳에 유독히 먹가리가 많이 얼었다. 그러나 미나는 그곳에 가는 것이 무섭다. 곰보 아저씨를 만날까 봐 겁이 나는 것이다. 곰보 아저씨는 늘 그 사무실로 장기를 들어오는 때문이다. 언젠가 한 번 곰보 아저씨를 만나 미나는 톡톡히 혼이 난 일이 있었다. 미나가 열심히 먹가리를 따먹고 있는데 곰보 아저씨가 불쑥 나타났다. 야, 양코 잡는다. 아저씨가 잡으러 간다. 잡아서 다리 밑에 몬둥이한테 가서 팔아야지. 미나는 울면서 뛰었다. 아저씨는 성큼성큼 따라왔다. 미나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달렸다. 아저씨는 크게 웃더니 벗어던진 미나의 신발을 주워가지고 사무실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래도 미나는 곰보 아저씨의 웃음소리가 뒤통수에 연방 쫓아오는 것 같아서 그냥 내쳐 뛰어 집에 왔던 것이다. 그 후 또 한 번, 그것은 집에서였다. 김씨도 없는 한낮이었다. 미나가 뒤뜰에 나갔을 때 곰보 아저씨가 올케 언니를 껴안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모양이었으나 미나가 더 놀라 도망쳐 나왔던 것이다. 미나는 곰보 아저씨가 싫었지만 올케 언니도 싫었다. 그리고 무서웠다. 미나는 먹가리가 온통 풍성하게 열려있는 사무실 뒷편을 미련이 남는 듯 기웃거리다. 그만 침만 삼키고 모래밭으로 걸어간다. 까치야 까치야 누구 집이 크나 우리 집이 크지 미나는 손뚱이에 쌓아올린 모래를 열심히 두드리며 혼자서 목청을 뽑는다. 풀포기를 뽑아와서 뜰도 만들고 꽃신을 벗어 물도 길어오고 하늘은 한없이 푸르다. 흰 구름이 둥둥 어디론지 떠내려간다. 바다도 푸르다. 그러나 바다는 햇볕이 번쩍번쩍 번뜩이고 있어 눈이 부시다. 흰 돛담배가 간다. 갈매기들은 마치 어린애 울음소리 같은 울음을 울면서 빙원을 그리며 날기도 하고 모이를 찾아 바다 위에 날아내리기도 한다. 미나는 지쳤다. 외로움에 그만 지쳐버렸다. 까치야 까치야도 하지 않고 멀거니 갈매기 때만 바라보고 앉아있었다.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눈앞에 있었다. 누군지 잘 모르겠다. 여자의 얼굴이다. 그러나 확실치는 못하다. 안개 속에 자꾸 숨어버린다. 그 얼굴보다 오히려 빨간 장갑이 더 선명하게 눈앞에 떠오른다. 몹시 추운 날이었다. 미나는 춥다고 울었다. 그랬더니 그 희미한 얼굴의 여자는 끼고 있던 빨간 장갑을 벗어 미나의 볼을 마구 부벼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그 큰 장갑을 미나의 작은 손에다 끼워주었던 것이다. 미나는 치마를 털고 일어섰다.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지금쯤 아기가 돌아왔으리라 여겨졌던 것이다. 미나는 돌아오는 길에도 사무실 뒤편에 우거진 먹가리나무를 바라보았다. 입에서 군침이 넘어간다. 먹가리를 따먹은 지가 벌써 여러 날이다. 아마 새카맣게 익은 놈이 주렁주렁 매달렸을 것이다. 미나의 입에는 군침이 고인다. 먹고 싶었다. 미나는 사방을 두리두리 살피면서 까리나무 옆에 간다. 노란 말똥이 이상한 냄새를 풍긴다. 미나는 콩알만큼 굵은 먹가리를 정신없이 따가지고 입에 쑤셔넣기가 바쁘다. 쌉쓰름하고 달짝지근한 뒷맛이 혓바닥에 깔린다. 미나는 온통 파랗게 무리든 입술을 빨면서 부지런히 먹는다. 참, 지한테 갖다 주자. 미나는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지를 헤쳐가며 한 손에 먹가리를 따모은다. 그때였다. 야, 양코쟁이 거기 있구나. 이제 잡았다. 속절없이 잡혔구나. 어디, 다리 밑에 문둥이한테 가야지. 벼락같은 소리가 뒤에서 떨어졌다. 미나는 기겁을 하고 쌓아 올려놓은 벽돌 사이로 끼어들어 달아난다. 하하하하 꼭 다람쥐 새끼 같다. 하하하하 미나는 숨이 터져라 뛰어 집에 왔을 때 아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손을 펴보니 아기한테 주려고 딴 먹가리가 뭉개져서 시꺼먼 핏빛 같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미나는 부엌에 박서방한테 뛰어갔다. 그리고 박서방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놀란 듯한 눈이 쌍그랬다.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박서방... 문둥이한테... 미나가 미처 말을 맺기도 전에 또 싱거운 그 작자가 장난을 했군. 치도군 이를 맞아 죽을 녀석이 진작 36개나 놓을 일이지. 최어른이 알면 박살이다 박살. 일찌그 마치 기집을 끼고 나를 아니까 그래. 박서방은 혼자 중얼중얼 시부렁거린다. 며느리하고 황주사의 관계를 눈치채고 하는 말이다. 박서방은 요리하려고 들여놓은 굴을 초장에 적셔 미나의 입에 넣어주면서 국적으로 장단을 친다. 이팔 청춘은 젊은 갓뿐 바람이 났네 달도 없는 금은 밤에 어디로 가나 아리아리렁 시리시리렁 그러자 며느리가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박서방한테 경멸에 찬 눈을 보낸다. 박서방은 더 신이 난 듯 국족을 타당탕 두드리며 은근히 며느리를 골려준다. 이 계집애는 밤낮 부엌에만 달라붙어 있어. 뭘 얻어 처먹으려고. 며느리는 공연히 미나한테 화풀이를 하고 나간다. 미나는 올케언니의 얼굴이 무서워서 부엌을 빠져나와 뜰에 나갔다. 아기가 돌아온다. 저녁때 미나는 아기를 데리고 2층에 올라갔다. 아기가 얼마 놀지도 않고 할머니한테 가자고 칭얼댔다. 이 계집애 또 가잔다. 미나는 아기하고 이렇게 단툴이서 더 오래 놀고 싶었다. 아기는 울상이 되어 아줌마 가요. 난 몰라. 너 혼자 가라. 난 몰라. 몰라. 그럼 아줌마 혼자 간다. 미나는 혼자 복도로 뛰어나왔다. 아기는 소리를 지르며 뒤따라왔다. 층계까지 온 미나는 모르는 척하고 내려온다. 미나는 더 강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아기가 자기한테 안기는 그 순간에 눈물 겹도록 즐거운 기분을 더 크게 간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아기는 허겁지겁 달려와서 내려가는 미나한테 손을 뻗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층계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층계 아래 떨어진 아기의 입에서 빨간 피가 흘러나왔다. 네. 박경리 작가님의 단편소설 해동여관의 미나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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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